함께 했습니다 작아진 목소리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여기서 듣는 여러분들의 함성이 정말 그립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휴가 진짜 저는 심쿵사 안 했어요 아 예 세 번 많이 봤죠 갑자기 이러시면 안돼 갑자기 신나게 자를 해 이제 믹스테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아아 tea 이런 leave